자 1번 문제 보시죠 1번. 1번 정답률이 예상을 깨고 원래 1번을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사회문화. 분명히 여기도 지금 상당히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틀리신 분들.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이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못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 45점 나왔어요. 48점 나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1번을 틀린 사람들도 꽤 있더라 이거죠. 늘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적중예감 모의고사 특히 하면서.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방심을 실수라고 스스로 포장하지 마라. 이거 틀리신 분들은 오늘 생각할 때 좀 많이 혼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영상이라 내가 쌍욕은 못하겠지만 옆에 있었으면 머리끄대로 자꾸 이 새끼가 이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자연현상인 거 이제 알았어요. 틀린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봐줄게. 이걸 풀다가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니까 이것도 자연현상인 거 같은데. 딱히 뭐 왜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못하면서도? 그냥 자연현상 같은 느낌? 야 수능을 느낌으로 하냐? 느낌으로 해. 선생님 늘 강조하잖아. 분명한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라. 제시문을. 분명한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대충 역할 갈등 같지 않아? 이게 뭐야 이거. 1년 동안 공부한 게 겨우 국어야? 그렇지 않아? 뭔가 공식적인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1년 동안 뭐를 하고 온 거냐고. 그걸 오히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수능이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한번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야 사과가 지 스스로 몸을 돌려가면서 깎여서 어디 햇빛 있는 애들 나와서 아이 뭐 썬팅을 하고 있냐? 아니잖아. 이건 인간의 의지와 인위적인 게 들어간 거잖아.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뭐 저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사과가 스스로 몸을 깎아서 햇빛에 노출이 되냐고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봐봐. 이게 자연 현상인가? 사회문화 현상인가 할 때 선생님 방금 언급한 명확한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라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자연 현상이다. 이래야 사회문화 현상이다. 명확한 기준이야. 뭐가?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과 감정 따위가 개입된 현상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인간 사회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나 가치관이 개입된 현상인가? 아닌가? 이게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가치관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자연 그 자체로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사람이 사과를 들고 깎아서 거기다 놨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목적 의식적인 현상이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개념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된다. 멜라닌 성분이 갈색인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자연 현상이지.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것도 봐.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다 당연히 인위적인 현상 아닙니까? 인간에 의한. 맞습니까? 의지와 감정이 개입된 현상. 오케이 오케이?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도 인간의 의지나 감정, 가치관, 목적 의식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 백혈구가 자기 혈소판을 잡아먹어. 이거 백혈병이거든요. 그런데 혈소판을 잡아먹어. 그건 내 의지나 감정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 현상이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 그러고 나서 선지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사람이 있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자연 현상은 당연히 존재법칙, 사실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있어서 확률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률적이고 개연적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함축적입니다. 그죠? 리을과 같은. 그리고 이거를 주어를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또 희한하게. 되게 이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렇게 되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역과 달리 니은은 이렇게 어순을 좀 바꿔놨는데. 그걸 잘못 봤다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뒤에 다른 문제도 그렇게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아니 뭐. 출제자 마음이지. 그런 거 가지고도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데 못 본 사람이 잘못이지. 뭐. 그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거 우리가 필연성,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현상이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뭐. 이 달리가 틀린 거죠.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 현상이든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건 뭐라고 했어? 형이상학적. 너무나 추상적. 그죠? 그런 영역이죠. 종교라든가 이런 영역. 그런 영역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를 다루기도 하지만 과학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마찬가지로 경험적 자료를 다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